땅구어스 베리에이션 박수부터 볼게요. 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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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추면 짜 짜 짜 짜 짜 짜 짜 굼 짜 짜 짜 짜 짜 짜 짜요. 천천히 해볼게요. 굼 짜 짜 굼 굼 5합니다. 크리스플인들은とう 팔로우 오케이 브레이크 이거를 기본 박수 한 번 배레이션 박수 한 번 해볼께요 1 2 3 고아트롤 여기를 계속 해야 되는거죠 그냥 기본 한 번 배레이션 한 번 오케이